오늘 각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최종 미션에서 아주 유리한 것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마다 가스카라 다들 조심하세요! 사파리가 시작돼요! 더 완전 잘 있을 것 같아! 몸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 10번째 미션은 카파리에서 시작합니다. 네? 각자 공투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가요? 미션이 있는 거. 네? 코끼리가 뭐야? 지석지 씨. 유리! 뭐해? 아기서자! 얘네들하고 뭐하는 건가 봐! 콧불소! 네! 콧불소! 콧불소! 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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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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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자 뭐야? 나도 코끼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을 만나시면 어떤 미션을 해야 될까요? 아... 더 어려워요? 자, 지금 바로... 아, 이거 어려워요. 아, 창동락 창동. 코끼리... 괴물이에요, 진짜. 용감이야. 아, 어떡하지? 원래 사파리를 포탈 주는 거죠? 예! 예? 아, 뭐야? 아, 뭐야? 형! 마지막이라서! 아니, 왜 있는 거예요? 며필이가. 쌍봉 같아. 홍합이야. 홍합? 홍합, 홍합. 정말 형, 홍합을 하겠어요. 홍합하면 무슨 게임을 할까? 홍합, 홍합, 홍합. 오, 야! 쌍봉 같아다! 어디? 나 쌍봉 같아.. 왜 이렇게 설과를 한 거야. 안녕. 우리 형이에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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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있나보네. 새끼 사자네. 달려가네.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데 근데 쟤는 데려간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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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기 사자예요? 아우. 아구 놀랐어. 미안해. 네. 아우. 야 쟤 어린사자가 아니네. 야iko 다 큰 사자야. 아이고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네. allá니서. 아이고히. 아유. 아 слуш Aid. 어휴. 아 rede. 해 reduz지 마세요 제발. manifesting이 되까. 아어여 저 발을 되게 많이 세우는게. 야 지훈아 가, 밖에. 네 가요. 야 지훈아 씨 사러 와라. 야 지훈아, 얘 다 컸다. 야 두 정도면 사자 않냐? 사자 사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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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영광이야. 내가 사자를 움직이려고. 야 은준, 지훈아. 형 뭐 보러 가지? 코끼리. 코끼리 여기래요. 형 미션이 장난이 아니래요. 무슨 미션이야? 형. 형. 미션이 코끼리 코털 뽑아오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거. 코끼리랑. 코끼리 코 누가 빨리 도나. 야 종일만 종일. 야 종일만 종일. 야 종일만 하라고 아까들이 동물들이 화나면 되다. 아니 사자를. 뭐 울탈도 없이 풀어놨어요. 진짜? 기린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어린 사자가 있고. 지금 봐라 사자가 예민하다. 왜냐면 어린 사자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여기는 아마존이 아니라. 아프리카야. 아 그래요? 아마존의 사자가 어디. 왜 아마존의 사자가 어디. 아마존의 사자가 어디. 아마존의 사자가 어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마존의 사자가 어디.